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물 있는 풍경을 그릴 때 마카 같은 걸로 포인트를 주면서 그리고 싶은데 간지를 내면서 포인트를 잡으면서 간지 앤 포인트인가요? 지금 마카가 이게 그레이 계열이에요. 이걸로 드로잉을 일단 해볼 거예요. 처음에는 되게 흐린 색깔 작업을 들어갈 겁니다. 마카하고 만년필 가지고 할 건데 마카로 먼저 들어갈 거예요. 해서 전체 구성을 조금 잡아 줄게요. 그냥 드로잉처럼 그냥 잡으세요. 조금 더 진한 색을 갔어요. 지금 잡은 거에서 내가 약간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것보다 한 단계 진한 손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카는 굉장히 안전한 재료예요. 마카는 원래 언제 많이 쓰나요? 디자인할 때 많이 쓰죠. 근데 일러스트 할 때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많이 써요. 마카는 또 깔끔하게도 나오고 그라데이션도 표현할 수 있고 용도가 다양하니까 가장 좋은 건 손에 잘 안 묻고 근데 가장 안 좋은 건 뭐죠? 비싸다는 거. 그다음에 잘 날려. 알코올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없어져. 충전을 해야 돼. 악순환은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그런 재료 중에 하나예요. 마약 같은 존재. 이게 칠할 때 이거는 지금 붓 여기는 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깔끔하게 칠해져요. 이렇게 약간 명암을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카는 중첩되는 맛이 있어요. 근데 이 중첩해서 사용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중첩을 하면 진해진다는 얘기예요. 자국이 안 남게 하는 블렌더가 있어요. 원래. 근데 저는 지금 없어요. 투시 잘 맞춰줘야 됩니다. 항상. 투시를 안 맞춰주면 건물 드로이기에서는 간지가 진짜 안 나요. 이 상태에서 색감을 들어가세요. 조금씩 진한 단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쌓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맞아요. 소묘랑 다 똑같아요. 그림은 하나예요. 그림은 하나죠. 색상은 꼭 사진의 색으로 안 해도 되죠? 네. 그럼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너무 그러면. 이렇게 넓게 그냥. 스틱 부분으로. 이렇게. 중첩되게 또. 약간 명암 주고. 명도별로 사는 게 좋아요. 마카는. 계속 쌓아야 되죠. 조금씩 쌓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고 있죠. 네. 여러분. 그림을 취미로 하니까 어떤 게 좋아요. 저.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직장인분들. 이제. 색칠하면서 스트레스 푼다.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 라인 직업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칠하는 맛이. 이런 마카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자. 이제 여기서. 그레이 게어로서 조금 강하게 올라갔어요. 근데 또 그리다 보면. 멈춰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응응. 계속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응. 더 이상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전체의 밸런스를 보면 되거든요. 근데 전체의 밸런스를 안 보고. 이게 그리는 게 재밌다 보면. 계속 붙어서 하게 돼요. 응. 멀리 일 보는 거예요. 한 번씩. 이렇게 계획을 짤 수가 있잖아요. 응. 장바지에 씌워주는 게. 응. 좋은 거 같아요. 일할 때도 마찬가지니까. 수경하실에 방평시간이 있거든요. 그림. 그리고 나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인데. 다른 분들 그림 보는 거는 재밌으니까. 응. 재밌고. 보면서 배우는 것도 있고. 워낙 다양한 표현들을 하시니까. 맞아요. 배우는 거죠. 남의 그림 보면서. 이거는 약간 에미랄드. 에메랄드 색입니다. 드디어. 포인트. 포인트 잡아줄게요. 이 상태에서 만년필로 조금 가미를 해줄게요. 명암을 좀 넣어줄게요. 근데 만년필하고 마카하면 만년필 안 번지나요? 안 번져요. 라인은 다 따냐고요? 네. 아 어떻게 다 떠요. 그렇죠. 피곤해요. 그러면 만약에 일부분만 한다면. 네. 어느 정도까지가. 요 부분. 요 앞쪽 부분 좀 많이 하려고요. 네. 지금 되게. 되게 완성도가 많이 올라오죠. 지금 선 때문에. 네. 네. 이게 지금 어두운 톤을. 한 톤 더 넣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많이 하면 돼요. 하늘을. 이 색으로 너무 칠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이 색을 산 거거든요. 이건 그림이니까. 사진이 아니니까. 자기 사리사육 좀 넣으면 안 돼요. 하하하하. 네. 요렇게 하면. 이쁘다. 끝입니다. 막 깔끔하게 색칠하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로잉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수경화실에 오셔서. 한번 같이. 재밌게 그림을. 배우고 봅시다.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네. implic을 한 거파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